잠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는 기본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 보면 조적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적조 조자, 짤조자입니다 한문으로 짤조자 싸울죠 그래서 일반조 조적조의 개념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여러분들 붉은 벽돌집 기억나시죠 그 집을 생각하시면 조적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적조라는 개념은 이것을 조적조라고 합니다 조적은 일반 개념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이런 벽돌 같은 거 이런 벽돌 뭐 벽돌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세탁기 밑에 받쳤죠 맞아요 아니면 에너지 제약한다고 물 수도세 아낀다고 변기 있죠 물탱크에다가 벽돌 한 장씩 넣었죠 근데 시멘트 벽돌은 넣으면 안 돼요 시멘트 벽돌은 그 석회가 있죠 물의 수용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벽돌을 넣어야지 시멘트 벽돌을 넣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벽돌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벽돌이라든지 이런 벌록 벌록 같은 거 또는 이런 돌 이런 것을 보통 이것을 접착재료로 쌓아 올려간 구조 이 접착재료 이용하는 겁니다 접착재료 이 접착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용해서 그러면 이 접착재료로 이제 무엇을 쓰는가 하면 이 접착재료로 쌓아 재료가 이 모르타르를 씁니다 이 모르타르 일반 이 모르타르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저번주에 간략했었죠 모래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해서 만든 거죠 배합해서 물로 비빈 겁니다 물비빈한 것이 모르타르 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쌓아 올라간 구조죠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쌓아 올린 구조가 바로 이 조적입니다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적 개념은 그래서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간략히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벽돌을 표현할 때 이제 벽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멘트 벽돌이든 붉은 벽돌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 벽돌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 이제 건축에서 보통 이렇게 어떤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부분 긴 부분을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하겠죠 이걸 길이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너비 부분이 되겠죠 이걸 너비고 이것이 이제 보통 두께가 됩니다 두께 이것이 이제 두께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 건축 부재의 이 긴 면의 끝부분 이 면하고 이 면을 보통 마구리 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구리 어떤 부재의 끝부분 단면을 마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구리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통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나무 이 양쪽 끝면이 있죠 이 면을 보통 마구리라고 칭합니다 마구리 어떤 부재의 끝부분에 단면을 마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구리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하고 이 머리 부분이 뭐가 된다 마구리입니다 건축 부재로 치면 마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부재의 끝부분에 단면 부분을 마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구리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간단히 알아주시오 마구리라고 칭합니다 마구리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구리라는 게 나오죠 그 밑에 55페이지 하단에 그 보시면 마구리 해가 벽돌 제일 자축이죠 마구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재로 칭하면 자 여기가 뭐가 된다 마구리입니다 마구리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자 잠깐 넘겨 보십시오 넘겨서 보시면 5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벽돌벽의 두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0.5b 1b 이제 벽 두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뒤에 b를 쓰는데 b를 씁니다 그럼 예를 해서 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벽체를 이렇게 쌓게 되면 이런 벽을 쌓을 때 이 벽 두께 이 벽 두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암 거실하고 뭐 침실 사이 벽을 쌓았다 그 벽 두께가 얼마냐 이렇게 벽 두께를 나타낼 때 뒤에 b를 쓰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 1b 0.5b 이렇게 칭하는데 1b 두께 벽에 두께를 나타낼 때 뒤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벽 두께를 나타낼 때 뒤에다가 b를 씁니다 b 약 우리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1b 두께 이렇게 칭합니다 1b 그러면 1b 라는 것은 무엇을 1b 벽 두께라는 것은 보통 이 벽돌의 길이 부은 두께를 칭합니다 벽돌의 길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벽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벽돌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1b 두께입니다 이 두께만큼 벽을 쌓았다 이걸 1b 두께 벽의 두께를 1b 라고 칭합니다 1b 두께 1b 라는 용어를 씁니다 1b 그러면 거기 보면 0.5b 나오죠 0.5b 개념 0.5b 두께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기 1b니까 이거의 절반이 0.5b가 아니고요 이 마구리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두께 이 치수가 바로 0.5b 입니다 여기 0.5b 두께입니다 그러면 쉽게 벽을 쌓을 때 이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1b 두께의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벽 두께는 그러면 여기서 벽 두께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것만큼 벽 두께를 쌓게 되면 1b 두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벽을 쌓으면 그럼 이렇게 벽을 놓게 되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벽의 두께가 요만큼 두께 되겠죠 여기 1b 두께고 그러면 0.5b 두께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쌓는다 벽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벽의 두께가 요만큼 두께 되겠죠 그럼 이것이 뭐다 0.5b 두께라고 칭합니다 0.5b 0.5b 그러면 이거는 약속입니다 벽의 두께를 나타낼 때 0.5b다 1b라는 것은 길이만큼의 두께를 나타내면 이것이 뭐다 1b 두께 그리고 너비 마구리만큼 나타냈을 때 뭐라고 한다 0.5b 두께라고 칭합니다 0.5b 0.5b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 여인숙에 한번 자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옛날에 여인숙이 있었죠 0.5b 아 연세가 좀 있는 분은 나머지는 잘 오른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방을 그냥 많이 설치하고 그냥 방만 있죠 잠만 잘 수 있도록 하는 데죠 잠만 잘 수 있고 샤워기도 없고 오로지 방만 있고 눈 달리는 형태 여인숙이 많았었죠 저희 촌에도 여인숙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초등학교 때 봤는데 문화 여인숙이었는가? 여인숙이 있는데 그럼 아마 방들이 가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그냥 벽만 쳤을 겁니다 아마 두께를 1위 두께로 안 쌓았을 겁니다 벽돌 아낀다고 그래서 아마 0.5위 두께로 안 쌓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방의 소리가 다 들리면 0.5위 두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간략히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벽돌에 마름질해가 나오죠 벽돌에 마름질 57페이지 보시면 벽돌에 마름질 벽돌에 마름질이라는 것은 이것을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이 벽돌을 사용할 때 원장 사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벽돌은 원장 사용이 기본입니다 원장 사용이 원칙입니다 이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절단 가공할 때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원장을 다 써야 되는데 내가 벽돌을 쌓다 보니까 요만큼은 절단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쉽게 이야기하면 절단 가공하는 거예요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것이 벽돌의 마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돌의 마름질 그래서 벽돌의 마름질은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것입니다 벽돌의 마름질이란 용어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얘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마름질이란 것은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거예요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줄이면 이것이 벽돌의 마름질입니다 그러면 벽돌을 절단 가공할 때 어떻게 가공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벽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좀 잘라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절단해서 내가 요만큼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단해서 그러면 길이 직각으로 자를 때는 우리가 뒤에 토막이란 용어를 붙입니다 토막 그런데 여기 이제 4분의 1을 내가 잘랐었다 4분의 1 그럼 4분의 1을 우리가 저걸로 나타내면 0.25죠 25% 아닙니까 그래서 이 4분의 1을 갖다 잘랐으면 0.25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호 토막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2호 토막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긴 것을 이렇게 절단 낼 때 보통 무엇을 낸다고 합니까 이거 이렇게 자를 때 토막 낸다는 용어를 많이 쓰죠 아닙니까 토막 낸다 그러면 생선을 뭐 냅니까 토막 내죠 생선을 절단 내놓으시는 분 없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자르면 토막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는가 하면 거기 페이지 61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자 거기 영식사키에서 나오죠 영식사키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벽의 끝이나 모습이 변절 또는 2호 토막을 사용한다 나오죠 2호 토막 체크하시면 2호 토막 자 그럼 2호 토막은 바로 뭐다 4분의 1 토막을 무슨 토막이라고 한다 2호 토막 그럼 2호 토막은 이겁니다 0.25니까 25%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2호 토막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요거죠 나머지 요거는 4분의 3 이잖아요 4분의 3 토막 그러면 이거는 0.75가 되겠죠 0.75 그래서 요거 4분의 3 토막을 7호 토막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에 직각으로 절단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무슨 용어를 붙인다 뒤에 토막이란 용어를 씁니다 토막 토막이란 용어를 쓰고 그 토막이 정확히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걸 앞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25% 2호 토막 그리고 75%이니까 무슨 토막 7호 토막이란 용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나는 이렇게 절단해서 사용을 안 하겠다 절반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50%만 절단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절반 2분의 1 토막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2분의 1 토막 요 때는 우리가 또 아 배운 대로 하시면 안 돼요 50% 오공 토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경우만 뭐라고 하는가 반 토막 요 때만 반 토막 하면 돼 요 때는 반 토막이란 용어를 씁니다 반 토막 그래서 2호 토막 그 다음에 7호 토막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거기 보시면 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아까 65, 61페이지에 거기에 반절 또는 뭐라고 해서 2호 토막이란 용어를 썼죠 그럼 반절 개념은 이것을 반절이라고 해요 자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길이 직각으로 절단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토막이란 용어를 썼는데 벽돌을 쓰다 보면 이렇게 벽돌을 절단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절단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우리가 반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반절 이때는 반절이라고 해요 이건 반토막이 아니고 이렇게 길이의 직각으로 잘라 절반을 딱 잘랐으면 이때는 반토막이란 용어를 써고요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으면 뭐다 반절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벽돌의 뭐다 마름질입니다 벽돌을 적당히 잘라서 그럼 여러분들 두부를 잘라 맞죠? 두부 끓일 때 사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넣고 하는 건 아니죠? 부침할 때 토막 내야 되죠? 안내나? 한 번에 끓아 먹으라 아이랩니까? 한모 하다가 그래서 두부 안 사보면 너들은 잘 모르고 두부 아무 끼나 사 가는 경우 있죠? 저는 하도 심부름을 자주 해서 두부는 종류는 껴습니다 아 집에 마트가 있어요 들어올 때 무슨 두부 사고 이렇게 맞죠? 사다 줘야지 안 사오면 반찬은 없다 이래죠? 그래서 이 토막과 반절의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페이지 58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시면 모르타르가 나오죠 모르타르 벽돌을 쌓을 때 접착제로서 부착강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죠 벽돌이나 블록을 갖다가 뭐합니까? 본드 가지고 접착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모르타르 가지고 이 접착제로 사용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이제 물로 비비는 것이 뭐다? 모르타르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와 전부 다 막 콘크리트 이러면 안 돼요? 벽돌 쌓거나 이럴 때는 뭐다? 모르타르 고 콘크리트는 건물 지을 때 있죠? 건물 뼈대 만들 때 그 탓을 갖다 붙는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뭔가만 자 여러분들 이 차 오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믹스 트럭이 보통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오면 여기 믹스기 이렇게 붙었잖아요 여기 두근거 있죠? 이거 차죠? 이거 레미콘이라 하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간 콘크리트가 레미콘이고 레디 믹스 콘크리트 줄임만 레미콘이고 이 차 레미콘 아니에요? 아지데이트 트럭 또는 트럭 믹스라 야 저 레미콘이다 이래 레미콘 간다 이래 뭐 탓을 하고 가는데 안에 콘크리트 없는게 오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갖다 이렇게 펌퍼카 와가 이렇게 붙는거 있죠? 그게 콘크리트고 그래서 이 보통 이거 보고 다 레미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시면 이 모르타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눈 나오죠? 자 줄눈이란 줄눈이라는 것은 원래 개념이 이거예요 영어로는 뭐 뭐 일반적으로 뭐 조인터라든지 뭐 이런거 쓰는데 자 이 줄눈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재료하고 재료와 재료의 사이를 재료와 재료의 사이를 우리가 이 줄눈이라고 해요 재료와 재료의 사이를 재료와 재료의 사이를 줄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줄눈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시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붉은 벽돌 집을 보십시오 붉은 벽돌이 보이죠? 붉은 벽돌이 보이고 붉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재료가 있죠? 그것이 뭐다? 줄눈입니다 줄눈 그리고 자 이것도 줄눈입니다 자 집에 욕실에 가 보시면 타일하고 타일 사이도 재료가 보이죠? 그것이 뭐다? 줄눈입니다 줄눈 재료와 재료 사이 재료와 재료 사이를 뭐라고 한다? 줄눈이란 용어를 씁니다 줄눈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하고 싶고 그럼 엉뚱한 걸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겠죠? 둘이 딱 붙어 다르면 줄눈이 거의 없네 이러면 잘 못 알아듣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줄눈 되겠네 그래서 있던 재료와 재료 사이를 보통 줄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벽돌을 쌓았으니까 벽돌과 벽돌 사호 간에 뭘로 접착 쌓았다? 모로타르가 했죠? 그 모로타르 부분이 뭐가 된다? 줄눈이 되는 겁니다 줄눈 줄눈입니다 그러면 그 줄눈에서 보시면 거기 막힌 줄눈 통줄눈 해가 나오죠? 막힌 줄눈 통줄눈 뭐 다른 개념 아닙니다 이 줄눈을 보면 벽돌을 쌓았을 때 또는 타일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겁니다 세로 줄눈이 이렇게 수직 줄눈을 기준 잡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수직 줄눈, 세로 세로 줄눈을 기준 잡아서 이것이 일직선이 아니면 이것이 막힌 줄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이것이 막힌 줄눈 개념이고요 이런 형태는 막힌 줄눈입니다 아래위가 간통이 되지 않은 것은 막힌 줄눈으로 보시면 되었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통줄눈이에요 통줄눈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통줄눈 개념이고요 통줄눈 이것은 통줄눈이고요 이 막힌 줄눈이 되는 겁니다 수직 줄눈, 세로 줄눈이 이렇게 된 것은 막힌 줄눈 이렇게 일직선상인 것을 통줄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줄눈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가서 욕실에 가보시면 뭐가 있다? 타일이죠? 타일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직선상으로 되어있죠 통줄눈으로 되어있어요 통줄눈 맞죠? 그러면 통줄눈이 보기가 좋을까요? 막힌 줄눈이 보기가 좋아요 보기 사람은 일직선상이면 보기가 안 좋아요 사람은 들어갈 때 좀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그래야지 보기 좋죠 통이면 누굴 통이라고 합니까? 놀이는 사람들도 있죠 앞뒤가 똑같다고 하고 좌우 다 똑같다고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통줄눈은 지장같은 데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타일은 보기 좋으라고 붙이는 겁니까?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겁니까? 보기 좋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까? 맞죠? 화장실에 가서 콘크리트를 보면서 화장실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콘크리트 색깔이 회색이죠 약간 맞죠? 그러면 취향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사람도 간혹 가도 있다 콘크리트 색깔이 좋게 느끼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힘을 전달할 때 있죠 구조적으로 힘을 전달할 때는 보통 무슨 줄로? 막힌 줄눈 형태로 가고요 그러면 취장 개념 이거는 취장 개념이 됐을 때 있죠 이 미간상 좋은 거에요 미간상 미간상 좋은 것은 무엇이다? 통줄눈이고요 얘는 구조적으로 보통 전달할 때 힘을 전달할 때 쓰는 거 그래서 힘을 전달할 때는 보통 이 막힌 줄눈 형태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벽을 쌀 일이 있다 이럴 때 있죠?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통줄눈이? 반대하게 싸우면 뚝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셔야 된다? 막힌 줄눈 형태로 싸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야지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중을 전달할 때는 무슨 줄눈으로 간다? 막힌 줄눈입니다 하중을 전달시킬 때는 막힌 줄눈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59페이지 하단이 하단에 보면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 나옵니다 그럼 치장줄눈이 이것이 치장줄눈이에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시멘트 벽도를 여러분들이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단독주택에 혹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도 안 사시는구나 다 아파트에? 아파트에도 벽돌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벽돌은 사용됩니다 그럼 아파트 벽돌은 어디인가 하면 욕실 욕실 부분에 벽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벽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침실 있죠? 침실하고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맞죠? 침실하고 발코니 사이에 벽이 좀 있죠? 창문 밑에 보이죠? 고기가 벽돌로 쌓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고기가 벽돌이 근데 벽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은 치장줄눈이 아니에요 그럼 치장은 사람은 치장을 어디에 치장합니까? 보이는데 치장합니까? 안 보이는데 치장합니까? 나는 엉덩이나 발바닥을 치장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보이는 곳에 치장 그럼 치장줄눈은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인데 눈에 보이는 줄눈이 치장줄눈이에요 보기 좋게 해주는 줄눈이 바로 치장줄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은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그 줄눈이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에요 치장줄눈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줄눈이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에요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줄눈 그럼 치장은 의장상 보기 좋게 하는 거죠? 미관상 하는 줄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타일이 집에 가서 타일을 딱 봤을 때 욕실에 있는 거 있죠? 욕실에 있는 타일의 줄눈하고 발코니 바닥에 있는 줄눈하고 같습니까?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관심 있게 보셨네요 보통 분들은 잘 몰라 관심이 없어서 자기 집이 있네도 관심이 없어서 같은 거 같은데? 틀립니다 욕실은 백색으로 돼 있죠? 맞죠? 그런데 발코니에는 회색이죠? 일반 시멘트에 보통 욕실에는 백시멘트를 써가지고 흰색입니다 백색이죠? 백세로 가고 어딘가 하면 발코니는 회색이죠? 그래 돼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억나실 겁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치장줄눈이 그 개념입니다 아직 치장줄눈은 시험에 안 냈어요 아직 치장줄눈은 시험에 응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응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치장줄눈은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60페이지 보면 신축줄눈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두 번 개념은 이미 출제가 되잖아요 신축줄눈은 이거는 간단히 개념 알아두십시오 4번에 신축줄눈 이거는 균열 방지 목적입니다 균열 방지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게 신축줄눈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있는데 실제상은 설치를 안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적도 벽돌 구조인데 왜 안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단독주택을 짓는 데가 대기업에서 단독주택을 짓는게 아니죠 유명건설회사에서 단독주택 거의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거의 누가 짓습니까 일반인 저 그냥 집장수들이 짓습니다 면허도 있데 없다 없어요 맞죠? 그냥 짓고 팔고 해야겠네 맞죠? 그러면 그분들이 합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보통 목수, 칠공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 여러분들이 있죠? 조합돼가지고 이렇게 공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하죠 저희 제 친구도 하는 친구 제 친구는 학교 때는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선생님한테 이름이 몰라 나도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맨날 똥차나 똥차나 이래가지고 나도 똥찬이라 알고 있네 그래서 걔는 하도 선생님이 똥차나 똥차나 해줘가지고 걔는 똥으로 갔잖아요 병기 그래서 병기인데 내가 걔는 중학교 마치고 바로 일선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대학교 다닐 때 이미 그때 우리나라 최고차를 끌고 있었으니까 병기로 뚫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도 불명해 너는 똥이 많이 돼 똥찬이다 그랬더니 야 그걸 기억해가지고 자기는 병기로 줄 서있으면 그래서 뭐 하다 갔죠? 아 신중력이니?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거의 설치를 않읍니다 그래서 쉽게 균열이 가기 쉬운 부분에다 이걸 설치해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 뭐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무제품도 있을 수 있고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거의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벽돌조회에서는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자 61페이지 이제 벽돌 쌓기에서 자 길이 쌓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길이 쌓기라는 것은 아까 벽돌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잠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벽돌의 길이 너비라고 했죠? 그리고 이 면을 마구리 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벽돌을 쌓을 때 벽을 쌓을 때 이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 쌓기입니다 길이가 그럼 마구리가 보이도록 사면 마구리 쌓기입니다 간단히 그냥 우리가 벽면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길이가 보이면 무슨 쌓기? 길이 쌓기 그리고 마구리가 보이도록 사면 그냥 마구리 쌓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과 저 사이 벽을 쌓겠다 겁니다 벽을 쌓겠다 자 그리고 공부는 공부는 앞으로 하시면서 이런 관념을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질문을 하라고 하면 아는 게 있어야지 질문을 하죠 아는 게 좀 있으려고 하면 시험치러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질문을 하셔야 돼 맞죠? 그런 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질문도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공부에 관련된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 딱 내용을 보면요 이 학생의 합격 불합기 바로 좌우대요 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합격을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한 걸 질문한 분들 있으세요? 공부에 관심 없는가 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 그 앞전 시험 칠 때 중개사 합격하고 1개월만에 합격한 분 있죠?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하나 그리고 내가 합격한다고 했잖아요 공부하는 태도를 딱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업시간에 내가 오전반에 들었었는데 어? 합격하시겠네요 내가 바로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돼 무슨 말이죠? 그러면 초창기에는 뭐부터 공부하자 제가 부탁드렸어요? 해계 원리 요심하셔서 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 아니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좀 그러면 내가 우리 중에서도 앞서가는 사람 꼭 있죠? 없으세요? 조금 빨리 이해가 되는 분들이 좀 있죠? 어? 그 고부한테 질문을 하고 이랬어요 선생님한테 할게 그러면 그리고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거겠죠? 안 뭐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하면 혼내겠죠?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로카드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는가 이상하게 궁금한 게 많은가 봐 그래서 공부나 하지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해계 원리 쭉 하셔야 그러면 해계 원리 딱 하루에 했습니까? 이거 한가위 연휴 때문에 그럼 이제 해계 원리 하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해계 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날 공부했던 걸 한 주에 공부하는 양을 일주일 내내 돌리다 보면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며칠 봤다고 웬만하면 여러분도 알죠 이제 옆에 분들 아직도 잘 몰라요? 한 달만 지나봐요 확실히 잘 압니다 근데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낯설어서 잘 모르는 거지 자주 하시면 쉬워집니다 맞죠? 그리고 기본기를 잘 닦아 놨어요 기본기를 잘 닦아 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요 시험이 어려워도 별로 안 흔들려요 기본기 없이 야 핵심만 턱강 뛰다 탁탁탁 하죠 그것만 해서는 안 돼 기본기가 깔린 상태에서 뒤에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기본기를 우습게 얘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계속 사상 무각입니다 철렁철렁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쌓기는 일단은 이거 먼저 기억하세요 기리쌓기다 마구리쌓기 개념이었던가 그리고 아까 이오토막이나 시로토막 그리고 반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개념 정도만 아시고 이것이 무슨 쌓기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 주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를 좀 보시는가 하면 자 6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4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밑에 공간 쌓기라는 게 나와요 하단에 보시면 공간 쌓기 자 공간 쌓기라는 것은 이것을 공간 쌓기라고 합니다 자 이 벽체와 벽체 사이 부분에다가 공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자 이 벽을 이렇게 자 축조를 했다는 거 벽을 쌓을 때 이제 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벽체를 이렇게 쌓을 때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앙 부분에다가 이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이 공간을 두어서 쌓는 거예요 공간을 두어서 쌓는 이것을 공간 쌓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간 쌓기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두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이 공간을 둔 목적은 이 목적입니다 첫째가 이 방섭입니다 석기를 방지하겠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쪽 외부 부분에 무엇이다 자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 빗물이 이 벽체에 타고 그러면 벽돌은 일정량의 흡수율이 있을 물을 흡수해 버려요 물을 흡수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벽에 벽지를 보통 마감해 놨잖아요 벽지가 어디에 됩니까? 벽지가요? 석기 때문에 뭐다? 곰팡이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벽지에 곰팡이 피고 이런 거 있죠? 그 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결로 현상 때문에 생겨요 결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집에 보면 결로 생기죠? 우리 집은 결로가 전혀 없다 한 번도 안 생긴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는 결로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 물방울이 전혀 안 생겨요 석기가 안 차더라 이런 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으신 분들은 항상 뭘 되는가 죄 섞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보통 그래서 여기 빗물이 스며들어오면 이 벽지에 이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럼 공간을 두면 빗물이 타고 물이 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으로 물을 빼내버리면 이 벽지는 건조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 석기를 방지하는 이 방섭 있죠? 방섭 때문에 이 공간을 우리가 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두면 또 뭐도 되는가 방음도 돼요 소음을 방지하는 음을 차단하는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좋습니다 발코니가 있는 게 좋습니다 발코니가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실제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보통 여기 도움이 돼요 여름에 냉방비 적게 들어가고 겨울에 난방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장 많이 하셨죠? 학장을 하게 되면 바로 발코니 외벽이 외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장에 대해서 찬성론이 아니고 반대론입니다 옛날부터 학장하는 것에 반대론입니다 학장을 하게 되면 제일 나쁜 게 이겁니다 아랫층에 불 나오면 위층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옛날 아파트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는 그 밑에서 불 나오면 그 층에서 거의 끝났죠 맞죠? 에이 어디에서 신고해가 오잖아요 맞죠? 그 층에서 다 끝나요 불 끄고 맞죠? 위로 올라와세요 안 올라와세요? 안 올라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상복합건물이나 이런 높이 올라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있죠? 아래층에서 불 나오면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것이 나타난 게 저번에 저기 나왔죠? 다행히 외벽 타고 올라가서 끝나서 다행이라서 부산에 옛날에 TV 못 보셨습니까? 마린시티인가 어딘가 다행히 소각장에서 타고 다니지 그쪽 라인 타고 그래서 이 방음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열 열을 차단하는 단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공간을 두어서 쌓는다 벽체와 벽체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걸 무슨 쌓기? 공간 쌓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거 가지고 냈었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그래서 이 공간에 쌓기가 이미 두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공간 쌓기는 공간을 두어서 사는 겁니다 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66페이지 보시면 아치 쌓기 아치 쌓기 아치 쌓기 그러면 아치 쌓기는 여러분들 수학행 가면 어디에 많이 갑니까? 중학교 때 보통 어디에 가셨습니까? 여기에서는 네? 경주 갔죠? 경주에 가면 거의 어디를 갑니까? 불국사 석구랑 가죠? 아 그래서 불국사에 가가지고 아 우리 딸내미가 이랬던데 백운구 청운구 어딘가 찾아봐 이랬던만 백운구하고 청운구 아십니까? 달인데 우리 딸내미 이랬던데 백운구 청운구 어딘가 찾아봐야 되니까 오른쪽고 큰거는 백운구 저쪽 좌측에 있는게 아니 이게 청운구라고 하고 저쪽이 백운구라고 하네 같이 있죠? 백운구는 뭐다? 하단부가 백운구고 우측에 있죠? 가서 우측에 있는 절로 들어가는 있죠? 교량이 있는데 그 밑에 기 하단부가 백운구고 위에가 뭐다? 청운구죠?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아 우리 가족 다 들다가 설명해 줘도 있잖아요 그 특수 그 불국사에 줄 돌면서 아 도망단다고 아 내가 역사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건축적 기법으로만 갔다 근데 이 백운구 다리를 보시면 자 뭐 틀어놨습니까? 백운구 밑에 아치가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 돌로 이렇게 아칫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밑에 기 백운구에 가서 또 우리 딸내미처럼 무식한 소리 하면 됩니다. 오른쪽이 청구고 자축기 백운구 되려면 안 됩니다. 같은 데 동시에 있습니다. 하단부가 백운구고 상단부가 청구입니다. 이럴 때 옆에서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서 사진만 찍어요. 정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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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만 찍는데 측면으로 가세요. 옆에서 옆에 측면에서 보면 아칫돌 몇 개를 쌓아 놨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이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아칫돌은 이렇게 해서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에가 커요. 밑에가 작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에 누르는 돌은 어떻게 되는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 돌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돌이 있고 크게 여기 세 개의 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이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백운구를 보시면 측면에서 봐야 돼? 측면에서 앞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이렇게 옆에서 백운구를 보면 아칫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빠지죠. 그래서 얘가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 돌을. 그러면 지진이 와서 흔들리더라도 이 돌이 위로 튀어 올라가 버리면 이 다리가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돌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백운구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아치사키에서는. 그런데 내가 중국 관광 가이드들 좀 가르쳐 줄 와 설명 하나도 안 해. 앞에서 뭐 딴 것만 설명하고 전 세계에서 하나 있다는 거 좀 우울성도 해주고 그 신라 시대 때 내진 설계했다는 거 좀 우울성도 해주고 이래야 됐네. 안 하더라고 아 내가 교육을 시키고 싶더라고 앞에서 와 줄서가 마이크로 이거 확 까버리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도 큰 건축지 그겁니다. 그러면 아치는 보통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 벽돌하고 이런 돌 같은 게 있죠. 이 조적은 이 조적조는 보통 뭔가 하면 힘의 전달을 하중의 전달을 전부 다 무엇으로 하는가 누르는 힘입니다. 압축력으로 전달해야 돼. 압축력 압축력은 우리가 했죠. 예. 저번 시간에 누르는 힘을 무슨 역이라고 했겠다. 압축력이에요. 누르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이 압축력이에요. 압축력 압축력 그래서 누르는 힘 힘의 전달을 전부 다 압축력으로 전달해야 돼요. 눌러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개구부를 여기에다가 개구부를 둬가지고 개구부는 이걸 개구부라 해요. 창문하고 문 문을 통틀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다 개구부라 해요. 개구부라 하는데 개구부를 뚫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누르면 이게 뚝 부러져요. 붕괴돼요. 장스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성문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있어요? 성문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대하드라마 보면 맞죠? 전부 다 석굴암이든 이렇게 위에를 아치 쌓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치 쌓기 그러면 이 아치 쌓기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바로 압축력으로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압축력. 그래야지 붕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석굴암이 붕괴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죠? 석빙고 이런 거. 전부 다 천장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치로 되어있잖아요. 맞죠? 대전에 가까운 성이 뭐죠? 대전에는 성 없습니까? 대전 주변에. 그래서 이제 성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아치 쌓기는 바로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나 아치 쌓기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두 번 나왔습니다. 아치 쌓기는 잡아 당기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한다? 인장력입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어 주는 구조입니다. 압축력으로 바꾸어 주는 구조입니다. 바꾸어 주는 구조입니다. 바꾸어 주는 구조가 바로 아치 쌓기 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아치 구조. 그래서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을 이렇게 둥글게 처리해 놓은 거예요. 성문을 그런데 자 여러분들 저기 가 봅니다.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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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쌓기를 안 해 놨어요. 일본 오사카상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들어가실 때 아치 쌓기 안 해 놨죠. 일본은 지진이 많아요. 맞죠?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아치 쌓기를 안 해 놨습니다. 왜? 이걸 알았으면 아치 쌓기를 해도 되는데 일본은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라시대 때 이미 이 내진 설계에 대해서 아마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민족이 우수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대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행히 오사카성이 보면 이렇게 경사가 졌죠. 성벽이 맞죠? 일본성은 처음부터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짓다 보니까 옛날에 임진왜라는 거 봤을 때 있죠? 정유전할 때 저기 뭡니까 경상남도 뭐 그런 데 있죠? 성사할 때 외성 있죠? 그럴 때 쌓을 때도 어떻게 샀는가 하면 이렇게 쌓어요. 우리나라에 지진 안 나는데 지금 습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거든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성문들은 저렇게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치 쌓기로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문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됐다? 아치 쌓기로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67페이지 그 10번에 창대 쌓기로 한 거 나오죠? 창대 쌓기 창대는 이 부분을 창대라고 합니다. 여기 창문이나 이런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가 있을 때 여기에 이겁니다. 밑에 부분에 여기에 이 부분에 벽돌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진 보십시오.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자 상단에 보시면 사진 보시면 있죠? 이거 벽돌집 보시면 이렇게 벽돌을 엽세어 놨죠? 빗물 흘려가도록 이것을 무슨 쌓기? 창대 쌓기 이렇게 창대 쌓기 그러면 자 아까 했죠? 벽돌을 가지고 개구부 상부에 쌓으면 무슨 쌓기이고 아치 쌓기 그리고 밑에다 쌓으면 무슨 쌓기? 창대 쌓기입니다. 창대 쌓기 간략히 한번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68페이지 그 개구부 쌓기 있죠? 이거는 잠시 휴식하고 11개구부 쌓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